또 모르지 내 마음이 저 날씨처럼 바뀔지 나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이 왼마의 포인트 그리고 이 왼마의 포인트 그리고 이 왼마의 포인트 뒤로 가지고 옆에 포인트 컷 바디 롤 위로 띄고 이제 안있어요? 이렇게 하실거에요 위탁이 태워 업디가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캐치오프에서 원 투 투 앤 쓰리 포 포 이 자리는 우리를 위하시니 나게 생각해요 포 유 로 힘든 시간 다 지우고 포 미루는 시간이라서 포 를 해주세요 그 의미에 포가 아니라 다행히 좋고 해볼게요 스테이션 포 시작 원 투 앤 포 그렇지 파 스틱 스틱 외발 스톱 프로 포 로 자, 이 노래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 그 다음에 뭐하여? 이 곡, 이 곡입니다. 꿈이 언져나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일 것 같아 방금 내 맘을 줄게 그신 마지막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What else do I? You and my eyes for the light I'm down, go on down, I'm down, yeah, yeah You and my eyes for the light What else do I? You and my eyes for the light You and my eyes for the light